아 나 말했잖아 누리가 어? 누리가 내가 좋아한다니깐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안녕하세요~~ 아 누리가 내 부인이다 어? 네 반갑다 안녕하세요 어 이제 초면 아이가? 아니 누리랑 그 뭐고 뭐 또? 어? 베이크도 하고 니 부산 사람 아이가? 맞아 아니 누리야 니 안아? 감자.. 감자.. 그래 누리 근데 이쁘네? 아니 니 근데 머리가 왜 이렇게 아 왜 또 그래 아 요 요 앉아라 아니 누리가 그래도 괜찮아 배급반에서는 니 내가 한 번 좋아해 볼래 아 근데 뭐야 당연히 나 좋아해 어?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이유리예요 아 이거 아 아 씨 시작됐네 아 씨 아 좋겠다 안녕하세요 아 와이리트 늦게 웃는데 인천에서 존나 팔려봤다 아아 아 그냥 마 오오오오 오오오오 어 그 땡지야 인사를 하는데 여친 내 사랑이네 아 씨 여친 몇 명이네 아 니 안 좋아하잖아 뭘 아니 몸매 좋은 사람 좋아하잖아 아 너 새끼 존나 척척하네 이 새끼 새끼 때리자 아 나 근데 얼음이 없노 어 얼음 있다 얼음 야 그럼 뭐 대회 없잖아 아 아니 나 이거 손 씻었거든 어 형 뭐 부산 스타일이다 이거 뭐고 이게 이게 뭐 얘긴 거야 야구공을 하나 줬네 어? 이거 사직 야구장이가 이거 뭔데 이거 아 부산 스타일이다 어? 아 펀치볼 펀치볼 응 아무리 다 줄게 아 아 뭐 존밤이가 따라따라따라 잠깐만 아예 워윙따르라 아아 아니 또 선추라 아예가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누가 저 그 뭐고 선창이라고 먼저 아니 아니 아 와 니 왜 존댓말하는데 어 반말해 반말해 오빠 해봐 아 진짜 취향 아예가 진짜 존나 하하하하하하 아 반갑다. 부산에서 오는 걸 활용한다. 아 똥무다. 효정 와글노. 한자 하자. 아 좀 따르고 있잖아. 어? 와 승진이 급하노? 니 뭐 선수가 뭐 따라줘. 어? 니 어디 선수고? 나 비율을 좀 맞춰야 돼. 어? 근데 이거 내만 느끼나. 뭐? 니 와 글로. 갑자기 또 와. 니 와 맨날 내한테 등을 돌리고 있네. 내만 느끼나 이거. 니 왜 시선 자체가 왜 절로 가있고 왜 나는 이러는데. 아 나 말했잖아. 어? 누리가 내가 좋아한다니까. 아 아니야. 진짜로. 쳐다볼 뿐. 몸은 여기로 가있잖아. 쳐다볼 뿐. 어? 몸은 45도로 저기를 향했잖아. 아 왜 계속 원샷. 아 왜 원샷을 해. 아 왜 원샷을 해. 아휴. 와 오랜만에 술 먹으니까. 존나 많이 했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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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오기 전에 술 먹기 싫다고. 휘지랄이 놓고서. 어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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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뭐고. 내 쥐같이 생겼네. 아휴. 나 이 호프인데 이거 별풀로 하실 수 있겠다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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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란게도 나는. 아휴. 아휴. 살아남. 아휴. 얼음 넣으라 얼음 넣으라 얼음. 나으론 그것밖에 없다. 진짜 이거 밖에 없어? 어. 진짜 리얼. 우리 집에서 먹자 했잖아! 뭐? 내.. 내 거 먹어? 야 씨발! 나 뭐하노? 나 이런 거 존나 싫어하는데? 개가.. 이 씨발! 아 죄송합니다. 오빠 거 가져가.. 야 너는 얼음.. 혼자 얼음.. 그러니까.. 얼음이 왜 이렇게 작아? 아니 얼음이 왜 이렇게 큰데? 너는 왜 이렇게.. 나는 술 먹을 때 얼음이 이렇게.. 아 씨발! 이단다 아이가! 세척한다 아이가! 나 내 거에 들어와서 너무.. 아.. 아 진짜.. 가! 니 와이 ㅈ같이 생겼네! 아 미안하다.. 아 미안하다.. 이제 그만해.. 그만 그만.. 그만.. 아니 그 뭐고? 얼음 없나? 얼음이 왕 없나? 나 얼음 없으면 못 먹는다! 아니 태형이 있으면 태형이 집게이네! 아니 얼음 좀 얼러카라! 원래 정수기가 아닌데 고장 났어! 아니 얼음 얼러! 진짜 어려운데.. 아니 물! 물을 해가지고.. 냉동실에 넣으면 되잖아! 그거 좀 보여둬! 해봐! 난 모나들! 아니 그 편의점 배달해! 편의점 배달하면 되나? 난 모른다고 해봐 좀.. 아 맞다.. 아 맞냐? 이거 오짜란 거야! 그냥 맨날 시키거든? 어.. 봐봐! 알겠습니다.. 베리에 없나? 베리에.. 베리에.. 베리에 오다.. 두 개.. 두 개 깼잖아! 아.. 아니 들고 오는데.. 아 와일에 비냐가 너.. 수는 없는데.. 뭐 먹어 그러면! 어.. 밑에 치아 주셨다.. 하루 종일 치왔다.. 개새끼야.. 편의점 없나? 뭐? 편의점.. 갔다 와! 뭐.. 맨날 태형이 와가지고 내가.. 편의점 가가지고.. 베리에랑 얼음 좀 담아.. 방송은 누가 가는구만? 내가 아껴.. 라면 하나만 더.. 아니 아니 더 시키면 돼.. 아니 라면 줄 필요 없어.. 나 라면 하나만 더.. 그래 진짜.. 라면 먹고 싶은 사람? 난 컵라면.. 라면 2개 2개.. 컵라면.. 나 안 먹어.. 라면 2개 해 본다 금방.. 룰이 니 진짜 귀엽게 생길네.. 진짜 귀엽게 생겼어.. 니 내한테 관심 있나? 와.. 와.. 그렇지 말아 다른 여자한테.. 어! 나를 좀 담아.. 아.. 아.. 땡지야.. 그렇게 극발진하지 말라 했잖아.. 살짝 설렜었나.. 어.. 어.. 왔나.. 약간 그.. 아 배달 왔다고 했잖아.. 소리가 들렸다 안 들려있네.. 아 그럼 나도 화장실 갔다 올래.. 야.. 뭐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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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 친구 봐도.. 어.. 아 씨.. 끈지라! 뭐하노? 아 씨.. 스위크.. 안녕하세여! 난 좀 약간.. 시.. 니 뭐하노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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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팔 끓어야지 뭐해하니? 아니 내놔 똑같다 이.. 그.. 하나 안하나.. 내가 니가 아무리 뭐.. 길없고 이쁘다 이거.. 라면.. 물이 팔팔 안 끓는데 라면을 쳐넣는 건 이건 난 용서를 못하노.. 난 솔직히 말할게 난 너보다 라면이 더 좋다.. 하하하하 팔팔 안 끓는데 와 넣었노? 뭔데 이거? 왜 물을 와려면 안 넣어? 아.. 니 탈락이다.. 니 내.. 어장관리에서 탈락이야.. 라면도 이래.. 너무 탈락이야.. 왜? 내가 너를 너무 윽박질렀다.. 어.. 미안하다고.. 오빠가 할게.. 으악! 토끼기.. 엄마.. 물이 많으면 라면 하나 둘 셋.. 내게 진짜.. 개다름이 있죠? 주문! 와 여기 근데.. 계란 없나? 없다고.. 아 오빠가 내 자리 바로 패는데 어떻게 한다.. 개다름이 있죠? 주문! 어디가.. 피겨가 너.. 앞접시 저게 뭐지.. 아 이씨.. 아.. 동생이 가.. 동생이 가.. 앞접시 오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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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누리야.. 다시 줘갖고.. 누리야.. 저거가 김치도 들고 와.. 알았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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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되나 되나.. 와.. 라면 찍힌다.. 맛있다.. 라면 찍힌다.. 아니 아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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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이렇게 매웠나? 형이 확 풀리면서.. 아.. 야 한잔 하자.. 한잔 하자.. 오빠 오른쪽으로 좀 가달래.. 아.. 아.. 오소리 앉았다.. 아 미안.. 라면이 저 있어.. 거하게 막잔하자.. 여러분들 그래도 되겠습니까? 저.. 더 마시면.. 취해서.. 안 취한다며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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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.. 얘 가서 롤 해야 되니까.. 아.. 누리랑 나랑도 유튜브도 찍어야 돼.. 어.. 찍어야 돼.. 찬방하잖아.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. 니가 취했네.. 오빠한테 취했나.. 어.. 니가 취했네.. 어.. 죄다.. 아휴.. 여자 울렸으면 책임져야지 니가 뭘 알아.. 니가 뭘 알아.. 여자의 마음은.. 모든 걸 다 주니까.. 떠난다는 그.. 다 믿었었어.. 다 믿었었어.. 막보같이.. 그땐 사랑이.. 이별인 줄 모르고.. 그 마음이 떴었어.. 이ност.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